전국 곳곳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시청 주차장을 시작으로 구역을 넓혀나갈 방침인데요. 그런데 위반을 해도 강제력이 없고, 한편으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시청 야외 주차장에 조성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입니다. 국가보험부 권고로 지자체들이 조례 재정과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도 본격화한 겁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는 보험부 발급 증서를 가진 보험대상자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고협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포함해 3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30년 이상인 공공기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최소 1개 이상 조성할 수 있는데, 부산에는 400곳이 넘습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도 그 구역을 늘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에 부족한 문제 등을 감안해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예우와 보훈 문화를 넓힌다는 취지 속에 한편으로는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요소도 생길 수 있지만, 시작의 발걸음에 더욱더 보훈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길 기대합니다. 일상 속에서 추진되는 보훈 정책,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